어이! 야! 요 아침에 또 있는 새 새 나 남대로 색칠해 어떤 색칠하지 고민 중 내 친구가 던져네 오기 맨 니가 고돈대로 오늘 하루 살아보려고 때로 건조색의 방해군들이 막아도 이것들은 붓으로 때려 누구도 나만이 알 수 없어 이래서 우울을 마시지 않지만 깨끗한 이자 우울을 만들어주지 않아 날에서 뛰어받아서 보기하지 그저는 내 섬에 도화하지 나 느끼는 다음에 그날부터 누나 되면 오빠지 어찌 내 퍼가 됐고 난 금불대에 올라지 부정해 거만지게 될거야 나머지카 그는 호우까지 또 또 오마갓 운뚜이 그 땅 계속 피어나지 근데 요 요 근데 방금은 런처가 안 되는지 몰랐지 헬소리 제스카 넌 어떤 아침에 깼나 또 어제처럼 해놔 우리의 필요에 많은 생각이 필요해요 당세 궁금해 궁금해 하지만 내가 오는 어디로 가는지 나 가는 길은 가르침 다른 길이 없으니 안 될거니 왜냐면 보습이죠 다른 아줌말들 아직 가는 다른 넌 멀리로 오리플러스 네 괜찮아 반대 안대 오비도 아주 난 꼭 만들 수 있어 용고 꼬리처럼 또래 친구들 바보들 많이 가슬도 없어 나 같은 눈두둔 가슴에 찢어 뭔 소리 없어 내 절진 여처럼 다 그래도 나는 차라리 너네랑 달라서 괜찮 아 아 레슬리 제스카 또 넌 또 넌 아침에 깼나 또 어제처럼 했나 우리의 필요에 많은 생각이 필요에 어제 다른 색깔 필요에 어제 다른 색깔 월체크 마지막에 대답해 매일 말 앞에 내가 왜 이런 간식 같아 그르르르르 그르르르 그르르르 내가 같아 여전히 안 보자면 네 배가 나면 처지는 그 생각 그리고 여태는 어떻게 깼는지 우리의 필요에 단 색깔 이 색깔 내 절진 외바 너는 어떤 날을 집에 깼나 또 어제처럼 했냐 우리의 필요에 많은 생각이 희승하니 마지막에 위조의 여러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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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